자문을 시작할 때에 자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당대의 청년들 대상으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중본부에 당대는 10장부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단편적인 교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30장과 31장은 개인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흥계로써 아굴과 르무엘의 왕의 그 어머니가 각각 자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 그리고 친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30장과 31장은 지은이가 서로 다른 그런 자문집입니다. 아굴의 자문집이라 할 수 있는 30장의 말씀은 여러 자문들과 마찬가지로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선언과 내시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문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동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어제의 말씀과 또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신다면 많은 신앙적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종류의 서너 가지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은 종적을 알 수 없는 은밀한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또 번서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침한 자취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높은 창공을 오랜 시간 비행하는, 날아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둥지가 어디인지, 또 어디서부터 얼마나 날아왔는지, 또 언제 먹이를 낙하채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뱀은 다리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땅꾼이 아닌 이상에야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죠. 물 위를 떠다니는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뱃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육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로를 복원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남녀 간에 서로 끌리는 이유나 또 성적인 관계를 나누고 난 이후에 그 흔적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문자적으로 불륜녀를 뜻하는 음녀나 또 그것이 의미적으로 악한 행실을 일삼는 악인들의 상당히 은밀함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애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까지는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고 어지럽히는 상황에 대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임금된 것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된 것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인이 임금되었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인격이 좋지 않은 자가 임금이 되어서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것만큼 국가의 위기인 경우가 없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또 유익을 위해서 악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면 그 나라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다라는 것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거나 결혼에 적합한 상태가 아님에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식구들을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여인을 지칭합니다. 또한 여종의 주몰이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가정의 한여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타락감과 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이 사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내 무리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절에서 28절은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삶의 귀감으로 섬기 합당한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은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또 악한 종류이지만 바위 사이에 안전하게 집을 짓는 사반 또 임금이 없어도 물이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또 손에 잡힐 것만한 것 같아도 잡기 힘든 도마뱀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네 종류의 미물들은 무슨 지혜가 있다거나 또 지능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잠원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는 이러한 미물들의 본능적 행동에서 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추측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먹을 형식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의 부지런함 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줄 아는 사반의 지혜로움 또 함께 뭉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 메뚜기의 협동심 또한 재빠르게 움직이는 도마뱀의 민첩함 이러한 부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필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는 우리에게 교훈과 또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때문에 인간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으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높이기보다는 겸손히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의 선어 가지는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인생의 귀감으로 또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동물입니다. 그 동물들의 이름은 각각 사자 또 사냥개, 순념소입니다. 사자는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백수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지요.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사냥꾼과 함께하고 있는 사냥개는 그 어떠한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터나 사냥터에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들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자나 호랑이, 곰 같은 맹수에도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순념소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선두에 서서 전투태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애의주시하다가 머리에 달린 뿔로 상대를 들이받는 것이죠. 이러한 세 종류의 동물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자신의 군사에 둘러싸여서 모든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갖춘 그런 왕인 것이죠.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해 본다면 알렉산더, 시저, 성경에서는 다위당 우리나라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 모두가 자각해서 그 신분과 또 정체성을 따라 거룩함으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굴의 잠원인 이 30장은 겸손과 절제를 건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그것이 표현되거나 또 드러나지 않도록 아니면 생각만으로 끝나도록 입을 닫으라는 것이죠. 전반부에 언급된 두 종류의 서너 가지와 또 후반부에 등장한 두 종류의 서너 가지는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피하고 또 담지 말아야 할 모습이고 또 후반부는 능이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지혜롭고 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그러한 지혜와 또 겸손의 모습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